통영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이 김해에서 붙잡혔습니다. 15살 A군은 지난 8월 27일 새벽 2시쯤 통영시 광도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경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미성년자 2명이 동승했습니다. 이들은 추가 범행을 위해 김해 지역을 무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봉황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친구 사이로 3명 중 2명은 절도 혐의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A군을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,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.